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제니스 캐플런 지음, 김은경 옴김, 출판사 위너스 북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제니스 캐플런 님은 잡지 편집자이자 텔레비전 방송 제작자이고요. 작가, 기자로 다양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명 잡지 퍼레이드의 편집장이었던 그녀는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국제적 지도자들, 많은 유명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11월에 초판 1세가 발행되었고요. 작년 2019년 12월에 초판 17세가 발행되었습니다. 프로로그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감사일기 관련 책과는 달리 저자 제니스 캐플런이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며 느꼈던 긍정적인 변화를 흥미진진하게 보여줍니다. 올해 나는 감사하며 살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모든 일이 꼬였다. 그래도 나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려고 노력했다. 불평하고 싶지가 않아.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마음 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절친 수잔도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해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수잔에게 내가 오늘 감사하는 세 가지 이유를 내밀고 거길 채워봐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감사거리를 한 가지씩이라도 적으면 만사에 대한 내 태도가 바뀐다는 사실 새빨간 저녁노을 한 해의 첫 봄 기운 등 한 가지면 됩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 겨울편에서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결혼, 사랑, 가족 2부 본편에서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돈, 일, 우리가 소유한 물건 3부 여름에서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몸과 마음 4부 가을에서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순간, 극복, 베품, 화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감사의 길을 쓰기 시작하다 새해 첫날 저자는 보스턴 거리에서 활기찬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즐겁게 지낸 걸까? 아니면 즐거운 척을 잘하는 걸까? 저자는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는 매일 내 기분, 감정, 태도와 더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이다. 사람들은 항상 잃고 나서야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다. 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어버이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배우 미셀 파이퍼는 25살 때의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기보다는 인생의 다른 순간마다 다른 감사거리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전 지금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가족과 몇 명의 절친이 있고 전 제 일을 사랑하는데 그 덕분에 운도 더 생기고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요. 그녀는 아름답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이들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나는 그녀처럼 즐거운 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삶의 주름을 피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셜미디어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다.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리뷰 하나가 상세되는데 긍정적인 리뷰 4개에서 5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감사일기다. 하루의 끝자락에 감사했던 일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을 떠올릴 수 있다. 저자의 친구 샤나는 수년 동안 감사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매일 밤 적는다고 했다. 아무리 바쁘거나 피곤해도 두어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했다. 매일 밤 감사거리를 쓰는 일이 당연한 일가가 되면서 하루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고 했다. 그녀는 감사할 이유에 초점을 맞춰 모든 것을 새로운 렌즈로 보고 있었다. 힘든 일을 겪어 감사거리가 전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럴 땐 내게 두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쓰면 되지 않을까?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햄릿의 유명한 말이죠. 사건들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저자는 친구 샤나에게 나도 감사일기를 써보려고 해. 뭐 조언해 줄 게 있어? 응, 예쁜 일기장으로 사. 저자는 감사하는 한 해의 시작을 이 일기장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책상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일기장을 올려놓았다. 저자는 매일 밤 감사일기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2장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지다. 남편이든 집이든 새 차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익숙해져 버린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이 아주 특별했던 이유를 잊어버리고 만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남자들에게 결혼 생활에 관해 물으니 대다수의 남자들이 77%가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 예절인데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상대방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기대하면 어떤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불가능한 기대감을 싹 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남편에게 감사한 이유를 하루에 적어도 두 번씩 찾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불만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선점을 제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존중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 중인 남편에게 오늘 아침 아주 멋져 보이네 잠에서 깨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보니 기분 좋은걸?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자를 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입맞춤을 해줍니다. 저자는 대화가 30초도 안 되었지만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칭찬을 해주는 것은 칭찬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다. 또 어느 날 저자는 부부의 각자 맡은 일 중 늘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는 거에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오는데 운전해줘서 고마워. 운전이야 항상 하잖아. 남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피곤한데 나 대신 운전을 해주는 남편을 두었으니 난 얼마나 운 좋은 여자인지 몰라. 남편은 우리 관계에서 무엇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남편은 내가 항상 맡아 하던 일인데도 저녁 식사를 차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남편에게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좋은 감정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에킨스 박사는 저자에게 끊임없는 긍정성의 추구를 실천하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남편의 기분이 좋아질 테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 기분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큰 혜택을 보는 쪽은 다름아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감사란 정말이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 저자는 마법을 부린 감사의 마음이 결혼생활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했고 문제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친절하게 반응했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감정이 형성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한 달이었다.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두 사람이 예전보다 더 행복해졌으므로 3장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 남편에게 감사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서 결혼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에게도 시도해보기로 해서 우선 두 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부모란 자녀에게 충고와 제안을 하는데 여념이 없어서 자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기 쉽다. 아직도 자니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모두 좋은 의도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지만 모두 진을 빼는 결과만 발생합니다. 저자는 아들이 지금 내 집에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 이야기를 건넵니다.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해도 되는 건가? 다 들은 뒤 엄마는 네가 얘기해줘서 엄마는 고마운걸 엄마는 아무 충고도 안 할 거지만 항상 네 편이야.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같은 부모를 두었다니 나는 정말 행운하야. 아니야 엄마 아빠야말로 운이 좋은 거지. 부모는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자연스럽고도 분명하게 감사를 드러내야 한다. 어느 연령대이든 자녀는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며 실제로 인정을 받는 것은 큰 선물이다. 감사와 관련한 조사에서 밀레니얼 세대인 18세에서 24세인 젊은이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덜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어머니는 지난 여름에 15살 아들을 값비싼 교육 캠프에 보내면서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전화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아들이 엄마 뭘 고마워해야 하는데 애들을 캠프에 보내는 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 어머니는 하키 선수인 딸을 먼 도시까지 자가운전으로 주기적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이 엄마의 노고에 고마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난 애잖아 운전을 못하니까 당연히 엄마가 데려다 줘야지 라고 부르퉁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의 일부는 자녀들이 대체로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두뇌는 그러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켜줄 수 있을까요? 배우 맷데이머는 당시 10살밖에 안 된 첫 딸을 가난한 흑인 거주 지역에 데려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그 지역의 비참하고 가난한 생활을 아무 얘기도 없이 보여줍니다. 딸에게 아무 얘기도 해줄 필요는 없어 그냥 보여주기만 해. 그게 바로 필요한 교육의 전부야. 그건 최고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감은 감사의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습니다. 저자는 감사 교육을 수업에 도입한 한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곳의 저학년 아이들은 감사한 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고학년 아이들은 감사의 길을 쓴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면 나중에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딱 이 말만 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 아이가 또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선행이 첫 번째 아이에게 돌아온다. 아버지의 희생에 감동한 어느 아들은 어느 날 자신이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등록금 비용을 갚고 싶다는 계획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아빠에게 되돌려줘도 되는데 돈으로는 주지 마. 네 자식한테 이 아빠가 했듯 똑같이 해주는 게 가장 멋지게 되돌려주는 길이야. 다정하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돈으로 갚지 말고 선행으로 갚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감사 표현이 아닐까요?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일과 현재를 누리는 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감사의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부모로서 감사함을 느끼고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칠 수도 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도와주고 좀 더 큰 세상에 노출해주는 것은 일종의 선물이다. 나중에 자녀가 더 자랐을 때 10대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를 부모가 이해한다면 성장의 힘든 시기를 온 가족이 무사히 헤쳐가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두 아들을 생각하면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두 아들에게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는 자녀로 키우려면 자녀에게 감사해야 한다. 4장 불평은 이제 그만 감사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자 감사가 일상에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 한 가지가 날씨였다. 지독히도 추운 겨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불평을 멈추는 일이었다. 날씨를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안다. 존 러스키는 나쁜 날씨는 없고 다양한 종류의 좋은 날씨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 녹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여 전자에 중점을 두고 후자에 연련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온다. 즉,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원전 3세기의 철학자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생각하라. 장미 덤풀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 덤풀에 장미가 있다는데 기뻐하라. 저자는 그날 밤 예쁜 일기장을 꺼내어 하루 동안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준 몇 가지 사건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불평을 줄이니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게 되어서. 5장. 왜 다이아몬드 반지는 줄어들고 추억은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할 때도 물건을 사고 무료할 때도 물건을 산다. 코넬드의 톰 길로비치 교수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와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는 물건보다는 경험에서 얻는 즐거움이 더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변에서 휴가를 보낸다든가 연주회에 간다든가 바비큐 파티를 하는 것은 소유한 데서 느끼지 못하는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원하고 갈망하다가도 그것을 손에 넣으면 더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길로비치 교수는 아무리 근사하고 화려하고 값비싸다고 해도 물건은 감사를 잘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인생 만련에 굉장히 아프셨다. 나는 병원에서 아버지 손을 꽉 잡고 행복했던 추억담을 나누었다. 아버지는 자식들과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고 흔치 않았던 가족 여행 중에 알래스카로 유람선 여행을 떠났던 때를 이야기하셨다. 아버지는 빙하가 펼쳐진 광경과 별들이 수놓인 하늘 아래서 먹은 저녁을 뚜렷이 기억하셨다. 아버지가 감사를 느끼게 해준 것들을 쭉 이야기하실 때 물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베일러 대학교 연구에서 지금까지 물질주의는 항상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심리적 공허감을 보석, 옷, 자동차로 채우려 애쓰기보다 감사한 태도로 그러한 공허감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낫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10만 달러를 벌고 이웃 사람들이 7만 5천 달러를 버는 상황과 자신이 11만 달러를 벌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20만 달러를 버는 상황 가운데 전자일 때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봉급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는 주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봉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봉급이 처음에 높다가 점점 내려가는 쪽보다 처음에는 보통 수준이어도 매해 오르는 쪽이 더 낫다고 응답했습니다. 3년 동안의 총 봉급은 후자가 더 적은데도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샘 포크는 자신의 봉급을 전 세계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옆자리 동료와 비교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돈에 중독되었으며 결코 행복감을 못 느끼는 챗바퀴 같은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월가를 떠나면서 이젠 내가 가진 삶에 온전히 감사해보려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나는 어떤 금액이면 만족할 수 있을지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480원입니다.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며 자신이 운 좋게도 이런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약 7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물 때문에 생긴 병으로 1분마다 어린이가 한 명씩 죽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오래전 만났던 그 남자는 점심을 먹던 중 포부스 최신호의 전 세계 갑부 400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잠시 후 자신의 경쟁자가 자신보다 20위에 앞선 것을 알자 분함을 터뜨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행된 여러 연구 결과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을 증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손실로 느끼는 괴로움은 똑같은 금액을 얻었을 때의 행복감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에피크로스는 충분할 정도이 돼 너무 과하지 않게 소유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충분한 것을 너무 적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 무엇도 충분치 않다. 몇 가지 연구 결과에서 돈을 이타적으로 쓸 때 잘 쓰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보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부는 내가 가진 돈에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날 밤 저자의 재무표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고 부부의 표정도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 제니스 캐플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들려드렸습니다. 일상이 소중함이 그리운 요즘 우리도 감사의 길을 쓰며 하루를 마감하면 어떨까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꽃사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